엄마 보고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린이가 낮잠을 못자가지고 되게 지금 좀 칭얼대네요 오늘 낮잠을 일부러 좀 안잤었어요 왜그러냐면 오늘 아린이랑 둘이서 여행가거든요 안녕 아린이랑 오늘 둘이서 부산에서 좀 가까운 데인데 가덕도에 여행 가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친구들도 남편들이랑 애기들 모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린이 엄마는 좋겠네 아린이 오늘 아빠랑 둘이서 자리 쓸 수 있지 응? 아빠랑 자리 쓸 수 있지 나중에 저녁에 엄마 찾으면 안돼 알았지 아린이 우리 왜이렇게 하면 가득 나오지 가까이서 하니까 그렇지 아저씨 저희 1시 43분 기차 탈 수 있을까요? 아저씨 기사님 기사님 바로 가득 보러 간대 얘들아 저기서 내려요 이제 지금 이제 아린이 엄마도 떠나고 이제 아린이랑 단 둘이 남았습니다 운전하면선 이거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도착하고 다시 찍을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아빠랑 오늘 둘이서 놀 준비 잘 됐는가? 오늘 아빠랑 둘이서 잘 놀 준비 됐는가?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아빠랑 아린이가 운전해 보고 싶어요 슝슝슝슝슝 아 다행히 지금 소라를 안찾네요 점게장 월터 찾을 줄 알았는데 안찾네 근데 지금 일행들이 안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진짜 바닷가가 바로 코앞이네요 여기 가득도에 거제도 들어가기 전인데 여기 이렇게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서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네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바닷바람이 조금 쎄가지고 아린이 좀 따뜻하게 입히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여도 이게 지금 새겹이거든요 지금 옷이 새겹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도 바닷바람이 조금 많이 불긴 많이 이쁘네 아린아 우리 밖에 한번 걸어볼까 아린이 걸어볼 수 있겠어 응 응 아빠랑 같이 한번 걸어볼까 손잡고 어때? 너무 좀 낭만적이지 않아? 아빠랑 같이 손잡고 바다 걷는 거 응 아 낭만적인 거 같아 그치 네 뽀뽀하자 뽀뽀했어요 지금 소라가 없는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뭐 좀 신났거든요 지금 괜찮아 자 손 탁탁 털고 옳지 또 일어나면 되지 그지 어디에 커다란다 어디에 누가 왔어? 누가 왔어? 누가 왔어? 공주야 누가 왔어? 응? 누가 왔어 지금 누가 왔어? 개말이 아 어서오가 어서오가 아 어서오가 니 니 갑자기 박새로이 컷 왜 했는데? 아니거든요 나뿐 아니거든요 안녕 윤석이도 안녕 다은이도 할로 안녕 이거 이거 아린이가 됐어 아린이 인사해 인사해 언니들한테 인사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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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곱살 다해 그리고 네살인가? 네살 다은이 윤석이 몇살이에요? 윤석이는 다섯살이에요 네 유일한 남자다 오늘 윤석이 오늘 유일한 남자다 네 최윤석 삼촌 유튜브 봤어? 왜 한 번도 안 봤어 삼촌 유튜브 저도요 다이도 삼촌 유튜브 한 번도 안 봤어? 네 왜 안 봤어 너네들 다 나도 안 봤어요 삼촌 유튜브 한 번 봐줘 아니 삼촌 유튜브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나중에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알았지 네 구독자 3명 늘었네 네 아린아 왜 언니들이랑 오빠한테 왜 이렇게 즐겁게 안 해? 엄마 엄마가 뭐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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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으면 저기 부부 пар badly 부부도 없고 그게 뭔데 야 너네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사촌 배고픈데 야 니 밥 먹나 네 guerin 조금 먹어서 나도 배고파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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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아요 여기 해지 말고 제발 여기 해지 서수지 비교입니다 아린이도 뭐 잡았을까? 이야 찌기네 어 우리 아린이도 이제 뭐 잡았을까? 매치 15분 이상 와 진짜 제발 하나 더 들고 왔어 매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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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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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세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언니가 1등 너 2등 너 3등 나 먼저 아니 여기 멤버 중에 알콜 중고 아니 여기 멤버 중에 얘기해봐 그래 그래 그리고 했어 왜 안하고 싶어 왜 안하고 싶어 응 자 자상한 아빠네 오기 응? 자상한 아빠야 아빠랑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세수하고 오자 가자 아빠 어 아빠 세수하고 오자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안아줄게 어 에편도 이쁘도 이쁘해 아까 또 자 이쁘다 자 물 이쁘다 아휴 아니 이쁘다 내 안을 뭐라고? 우리 없다 물병 없다 껐나? 아예 외출로 해 놓고 좀... 얘네들이랑은 개울 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못 올리네요 아린이는 그래도 혼자 하루종일 잘 노네요 저 혼자 뭐 다 재던지고 응? 잘했다 알았어 옹기종기 뭐해서 사과주스 먹어요 건배! 아린이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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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해줘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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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맨 옷에 붙었어? 짠! 괜찮아 괜찮아 좀 싸고 가려면 괜찮아? 나 젖었어 괜찮아 젖었어? 괜찮아 괜찮아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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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다윤이 맛있어? 다윤이도 맛있어? 윤석이도 맛있어? 아린이는 맛있어요? 약간 내리맛이 같지? 우리 아린이 맛있어요? 멋진 사람 보여요 아 우리 윤석이 진짜 멋진 사람 같은데? 엉 엄청 멋져 인성아 오늘 되게 좀 재밌는 거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니 지금도 지금 잘 분위기도 안되고 애가 뭐 잠도 안들고 엄마가 없으니까 좀 호기롭게 한번 아기랑 1박 2일을 보내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아린아 언제 냈나 할거야 지금 눈 보면 거의 완전 잠 지금 엄청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불 끄면 자고 울고 불 끄면 울고 엄마를 찾는건지 그래도 되게 기분 좋은건 여기에서 의지할 사람이 저밖이라서 그런지 되게 저한테 잘 아요 지금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자기 나온거 보고 있거든요 자기 나온건 되게 되게 열심히 보더라구요 다른건 또 안보거든요 또 오늘 잘 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린이 아빠랑 아린이랑 여행간다 해가지고 저도 이때다 싶어서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왔어요 아린이랑 아린아빠는 뭐하고 있을지 좀 들어줘요? 뭐하고 있을지 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 저희 아린아빠가 그러면 셋이서 다같이 한잔하는 네 짜잔 짜잔 안녕 짜잔 나일러 먹고 İnan Raymond 진짜 기억나이다 진짜 기억내나거든 과uman man 아빠는 언제희 아눠? 어 윈성의 아빠? 윈성의 아빠 이제 이거 다 먹고 빨리 깨우자 이제 이θη고 네 으음 아린이도 우유좀 먹고 내가 제일 빨리 먹어 응 다이가 제일 빨리 먹었어 내가 제일 빨리 먹을까 다 먹었어 응 한개 더 먹어 다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 보고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엄마 보고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빠 여기 있는데 야 너네들 아빠랑만 하루 더 있으라면 더 있을거야? 아니요 엄마한테 갈거에요 하루 다 안 있을거야? 네 새벽 3시에 제가 소리를 우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애가 되게 심하게 오라고 친구가 깨우더라고요 빨리 애 좀 달래보라고 새벽 3시에 너무 심하게 오는데 그때 좀 가고 싶었다 애들아 걱정을 생각보다 좀 많이 했는데요 근데 뭐 딱 있으니까 또 애가 또 저한테 되게 애착이 좀 생기는 거 같아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애랑 같이 한번쯤은 이렇게 1박 2일로 엄마 없이 하는게 엄마도 좋고 뭐 저도 뭐 애랑 좀 애착이 더 생기는 거 같아서 재밌게 잘 논 거 같아요 아린이 엄마는 지금 저희 경기도에 놀러 갔거든요 친구 집에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놀러 갔다가 오늘 근데 오후 5시 차 타고 온다네요 부산 도착하면 8시인데 생각있네요 생각있네요